주세요!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아, 나 봤는데 도! 건배다 건배 도현! 야야! 근데 진짜로 나왔을 것 같아 이렇게 답일 수도 있잖아요 실패 나래! 나래!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99% 어? 선호 선호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들 조금 아쉽습니다 건배가 아니라 혜리! 그대의 눈동자의 치얼스 실패, 발음! 발음 실패 나래! 그대의 눈동자의 너무 취했어요, 실패! 그대의 눈동자의 치얼스 전화! 전답입니다 제가 여쭤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대의 눈동자의 티얼스 티얼스 그렇게 어? 아니요 논란 일어납니다 아니요, 노 논란 노 논란 왜냐면 박호산 씨가 혀가 짧은 역할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티얼스 계속 티얼스가 아니라 티얼스라고 그대의 눈동자의 티얼스 막 떠오른다 자, 괜찮아요 한 명 빼곤 다 먹어요 네, 그래 아직 많은 명 빼곤 여유 있게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자 날에 날에! 날에! 마구기다 어? 실패! 어, 아니라고? 앞에 뭐가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도깨비 아니에요? 맞아요, 맞아요 도깨비라고, 이거? 뭐야, 저 오빠 도깨비 도깨비야! 도깨비랑 다른 데 비슷한 데 나오셨잖아 아니, 도깨비예요, 이건 도깨비예요 전설의 고향 아니야, 도깨비야 자, 눈을 엄청 크게 뜹니다 눈을 왜 엄청 크게 우리 왜 눈 크게 떠요? 뭐 하려고? 동현! 동현! 잘 봐, 바구기다 어? 그렇지, 잘 봐, 그런 느낌 혜리! 봐라 바구기다 실패! 선우! 보아라 바구기다 그 사이에 두 글자 실패! 보아라 아래 아래! 나래! 보아라 이제 바구기다 이제 실패! 혜리! 보아라 니네 바구기다 니네가 간다 저기서? 잘 어울리긴 하자 잘 어울리긴 하자 선우! 보아라 우린 바구기다 우린 같이 죽는 거잖아요 실패! 두 글자 중에 뒷글자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어야 돼요, 여러분 약간 넌센스 힌트예요 네 어? 동현! 보아라 결국 바구기다 전담! 맞다 와 도깨비 김동현 우아 결국 국 국을 맞췄어 와 도깨빈하다 와 힘 더ун